증권업황 부진에도 상상인 토스 증권 등 중소형사들은 오히려 인력을 늘리면서 외형 확장에 나섰습니다. 이들은 IT 서비스 개발과 리테일 부문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금투협에 따르면 상상인 증권 임직원 수는 전년보다 45% 증가했습니다. 토스 증권, DS 투자 증권, 흥극 증권 또 증원이 늘었습니다. 상상인 증권은 올해 종합증권사로 도약을 위해 영업과 리테일 인력을 대거 확충했습니다. 특히 MTS 개발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토스 증권은 올해 WTS, 해외채권, 파생상품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출시해 순이익을 300억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대규모 경력직 채용도 진행 중입니다. 이들은 실적 악화와 인력 감축이 진행되고 있는 전체 업계와 반대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충원한 인력을 바탕으로 실적 개선을 이뤄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뉴스토마토 신대성입니다. 자연스럽습니다.